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핵심이나 본질을 대부분이 살짝 비켜가고 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힘을 의식해서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에 대한 직접 통제나 압력이 있는지 제가 언론사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일반 시민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황을 오도하고 오판하고 또 선전선동에 휘둘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월 19일날 조승인보에는 배성규 논술위원회 칼럼 김건희 공격 실패한 여당 야당 단일화의 설밥상을 빼앗기면 최악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이런 제목에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대략적으로 배성규 논술위원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를 예상하는 일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6일날 nbc가 공개한 김건희 씨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찰련기사 이모 씨의 편법 통화 녹음 파일은 당초 대선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여당은 기대를 잔뜩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후폭풍을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바로 칼럼이 담고 있습니다. 배성규 논술위원회 결론 부분은 칼럼의 끝자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설날 밥상에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올려서 윤 후보를 좌초시키려고 했던 당초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김건희 씨 논란이 조기에 진화될 경우에 윤 후보를 공개할 소재가 사라지고 말이다. 대신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설밥상을 이재명 대신해 윤석열과 안철수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30%대 중후반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후보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설날 밥상에 김건희 씨 의혹이나 무속 논란을 올리기 위한 파상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배성규 논술위원회 칼럼 가운데 핵심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배성규 칼럼을 보면서 왜 결정적인 최종병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되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잖아 핵심은 딴 데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독자의견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그 어떤 논술위원이나 식자보다도 3구 대선 성패에 핵심을 착각하게 조준해서 타격을 가하는 한 독자분의 촌철살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면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논객이나 앵커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3구 대선 성패의 본질을 조준한 시민들입니다. 시민 이해수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당은 최후의 확실한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선거조작입니다. 여당은 최후의 확실한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선거조작입니다. 이것을 풀어쓰면 여당의 최종변기는 바로 선거조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7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을 뿐입니다. 이 같은 핵심을 정확하게 짜르는 아주 짧은 글에 대해서 시민 이승세 씨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위법과 위조, 조작, 컨닝, 기만공작, 뒤집어 씌우개, 빨대꼽기, 가히 아무나 접근조차 못할 젊의 특허가 많은 집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찬건 님은 또 답변을 더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일당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들의 주특기라는 것입니다. 거짓, 윗선, 기만, 청치공작, 음해공작, 여론조작, 선거조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선거조작입니다. 바로 그 밑에는 또 짧은 문장으로 3구 대선 성표결정의 본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준상 시민입니다. 양정철과 조해주는 조잡과 덮기입니다. 무려 8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을 뿐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당의 최후 확실한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선거조작입니다. 이해수 씨 주장에 대해서도 무려 47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다다수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3구 대선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빙 둘러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글을 꺼내고 말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장황하지 않게 핵심을 쿡 하고 찔러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문재인 정권화에서 역대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용은 26%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5%의 격차를 내지 못하며 승리가 쉽지 않다는 그런 야당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26% 가운데서 몇 퍼센트 조작할 수 있는지는 그냥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몫이 아닙니다. 그 동네의 선거꾼들 투표꾼들이 우리 후보 당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 득표율을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손을 대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야당은 입을 다묵니다. 마치 그 문제만 나오면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키던 줄행랑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3구 대선 승패의 최종변기가 선거조작과 여론조작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당이 갖고 있는 대체할 수 없는 최종변기입니다. 야당 지도자는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의 비급함으로 온 국민이 고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야당이라도 나서서 대대적으로 당일 투표를 독려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급쟁이들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원하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에 나서는 것이지 국민들이 당일 투표에 몰리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에 찍히는 날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선관위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야당 의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이 땅의 민초들이 세금으로 열심히 딜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최종변기 최종변기가 발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 최종변기를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를 현저하게 낮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입에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급한 좀생이들의 최후가 어떨지 지켜볼 뿐입니다. 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못 없이 당일 투표에 몰리는 겁니다. 그날 가서 가능 투표를 던지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던지는 순간 4박 5일 동안 무슨 짓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26%, 28% 올라오면 그건 야당의 필패입니다.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든 선거에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대선, 지방선거, 지난 총선, 보궐선거.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우리 자신의 노후를 지키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당일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야당의 쫌생이들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관위가 싫어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지키는 날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압니다. 선관위에 노예가 된 정치인들을 데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당일 투표장에 가면 됩니다. 당일 투표장에. 내 표를 훔치지 못하게 내 표를 도덕질하지 못하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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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